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소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있었으면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19주 동안 야고보서 강의 설교로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전하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 정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루라 부를 부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욕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성내지 말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혀에 재갈을 물리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세상과 벗대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내가 노력을 해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것만 주고 있다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포기하죠 나는 안 되는구나 give up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로서 쫙 흘러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5장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게 될까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기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기도하라로 끝이 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1부의 뱃대 제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신나셨네 신나셨네 제가 좀 절제하려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줄이고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끝을 메고 있는데 말씀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오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느냐? 기도해라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지난주에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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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요 다시 한번 1장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가 자기는 크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열두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5장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1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대교의 성도들은 온전히 기뻐했어요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죠 심지어 로마 제국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 평안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제국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장 처음에는 기뻐하라 5장 마지막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도요 서론과 결론을 잘 읽으면은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하라 마지막 5장에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면은 아 야고보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19번째 시간 마지막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뻐해라? 기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돼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회복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이 있느냐?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너희들이 진리에서 떠났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은요 남을 이김으로 말미야마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12시파에게 보내는 성경이에요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너희들 남을 이김으로 말미야마 때려 눕힘으로 말미야마 상처를 줌으로 말미야마 너희들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 참된 기쁨은 뭐냐? 남을 이겨서 얻는 기쁨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테니스를 가끔 칩니다 테니스를 치면요 우리 교회에 테니스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치면요 저도 이 승부욕이 불큰불큰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승부욕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저기 멀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또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세게 한번 이기려고 세게 치려고 이렇게 세게 치는데 또 이 손목이 아픈 거예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아내랑 테니스를 치는데 승부욕이 전혀 발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내랑 치면 승부욕이 없어요 오히려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향상되면 좋겠어요 나를 이기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랑 테니스라든지 골프 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죠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승부욕이 발동이 안 돼요? 가족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냐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는가 너희들이 혹시 이기려고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닌가 너가 더 잘 됐다고 그것으로 기쁨을 비교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닌가 아니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좀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어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혼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기쁨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회복의 기쁨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참된 기쁨의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남을 이긴다고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할게요 이번에 얼마나 더웠어요 너무나도 더웠잖아요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도 덥고 들어와도 덥고 어디에 있든지 막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주일 예배는 제가 양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더우니까는 정말 저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은 양복 벗고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더우면 양복을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양복을 안 벗어도 되는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더운데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조립식 건물인데 우회는 양철이었어요 양철이기 때문에 여름에 해가 이렇게 쬐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주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이 되는 겁니다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장마철이 되면 비가 세요 그러면 이 장판이었는데 바닥이 이 장판 밑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장판을 걷어내고 교회 안에 들어온 물들을 다 퍼내는 겁니다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강단이 나무로 돼 있어서 막 곰팡이 있으니까 썩어 들어가요 강대산이 막 흔들흔들 해요 올라갈 때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재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건축할 때도 또 뭐 나무를 씁고요 또 옆에 집에 그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이 굴삭기 기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또 혹시 도와줄 것 없느냐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파주기도 하고 옆에 단장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커튼을 달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도움받는 것, 채움받는 것 기쁨이죠 그런데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무슨 화려하거나 장식품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만 30평 사태까지 합해서 5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한 예배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무엇을 체험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청년부에서 집사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집사직분을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동역자를 세워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중두부, 고등부, 청년부 합해봐야 10명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둥 같은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으로 갔어요 섭섭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정말 너희들이 기도한 것 아니냐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파송할 때의 그 감격은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제가 농촌교회를 가끔 얘기하는 건 하나의 목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한 번은 정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진이라고 하는 청년 아버지한테가 얼마나 거의 매일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아이들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차에다가 손을 이렇게 못으로 찍찍 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그 교회 와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장난감 총 가져가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나올 때의 그 기쁨 정말 천국을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가득 몰려오는 겁니다 이 술을 먹은 사람이요 술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 한 영혼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기쁨이 크던지요 여러분 왜 기쁜 건가요? 무엇 때문에 기쁜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시골 농촌 목회할 때 한 영혼이 전도할 때의 그 기쁨 한 영혼이 전도될 때의 그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져요 큰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명이 모이면요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선은 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제가 카나다 이민 목회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 그때 이제 30대니까 좀 팔팔했을 때죠 그때 몬치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그 내외가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 연구한 내용을 그때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에 그 내용물을 싣고서 발사가 되어서 거기서 연구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대기꾼에 들어오면서 폭파가 됐어요 얼마나 연구하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상심이 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아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와서 갈비뼈 3개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병문원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꼭 내 죄 때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갈비뼈를 가져가서라도 그 희원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녘에 제 갈비뼈가 아파오는 겁니다 제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갈비뼈를 가져가시니까 이제 나는 힘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장애를 얻겠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이 갈비뼈가 아파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희원이를 낫게 해주시겠구나 회복시켜주시겠구나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갈비뼈 스스로 절단하지 않아도 갈비뼈를 절단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갈비뼈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절단하면 거기에 나중에 자라면 자라서 이제 살로 메꿔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비뼈를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적같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잊지 못할 일인데 제가 야고버서 마지막 5장 준비하면서 엊그제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낸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오전이에요 제가 단은 못 읽어드리고 앞에 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보고 싶은 목사님 사모님께 토요일 아침에 군 복무 중인 희원이 사진을 보다가 희원이 갈비뼈 제거 수술 대신 건강하게 낮게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의 20여 년 전에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더군요 희원이는 작년 5월 18일 입대해서 7군단 안에서 어학병으로 근무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너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가 그때 간절히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때를 너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 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물론 기뻐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이렇게 후비업한다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십니다 야고보소가 말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다 혹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욕을 할 때 기뻐하는 것 아니냐? 남을 이길 때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 기뻐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소 5장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남을 이겨야 오는 기쁨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기쁨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야고보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2주 전에 약속을 했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여러분 야고보소는 기도로 마칩니다 수많은 주옥 같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병든 자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가?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는데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는데 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2주 전에 부탁했어요 오늘 기도할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믿음의 거장 한국CCC 대표 김중곤 목사님 계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정말 한국 보그마, 민족 보그마를 위해서 젊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깨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막내, 이분의 큰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시름시름 알타가 20, 몸의 개가 20kg대까지 빠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절망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민족 보그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시더니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기게 됐는데 이기게 된 다음에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인생의 제로점에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제로점에서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제로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너의 딸을 데려간 그 내 한 손만을 너가 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는 슬퍼하고 있니? 좌절하고 있니? 그러나 너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너에게 은혜와 너에게 축복을 줄 또 다른 나의 한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마음을 듣고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을 마치는 일도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고쳐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야고보선은 기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